오늘의 집 도시적인 세련비가 있는 오늘의 집은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실속 있는 소독입니다 간결하게 돋보이는 오늘의 집 주방에는 냉장소로 기본으로 드립니다 널찍한 면적과 완벽한 시설에 테라스가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부상정보 에서우징 한사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명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송려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도 5개층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있는 2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테라스가 있는 2룸 너무 믿을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아요 중동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을 이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뿐만 아니라 송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성주중 부천고대학교도 인재해 있어서 학군도 참 좋습니다 입지 너무 좋네요 정말 좋죠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차장은 여기 한 군데랑 바로 옆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집 주차장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현관에는 로비폰도 있기 때문에 방범도 굉장히 우수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전실부터 내부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전실은 면적이 상당히 널찍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로 참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면에는 3칸짜리 키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띠엄지봉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전실의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문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초형 유리가 설치된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은 전실 앞에 주방에 위치했지만 거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거실은 면적이 답답함이 없는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조도 상당히 반듯합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쪽 벽면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죠? 네 상부는 템퍼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돌출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은 조명이 굉장히 깔끔하게 내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한쪽에는 직부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중편 벽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콘센트가 양쪽에 위치해 있어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TV 설치하고 소파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면에 대형 창문이 있는데요 사생활 보호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샷시는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바깥쪽에는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궁금합니다 테라스 궁금하시죠? 네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테라스 면적이 상당히 좋아요 폭도 괜찮은데요 길이가 무려 8m가 넘습니다 정말 기네요 그렇죠 한쪽에 씨레기를 놓고선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요 조명도 있고 콘센트도 있어서 정말 다채로 야외 활동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힘도 없어요 그렇죠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를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거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정말 넓은 장방향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귀뚜랑은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수조는 높이가 다르게 딱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놓고 세탁실로 이용을 하기에도 좋으면서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용도실을 살펴봤고 이제 주방을 볼 건데요 주방은 거실가 바로 대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면접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싱크대가 디귿자로 되어 있죠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리는 산부 가스레인즈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후드, 통후드, 주방통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싱크본도 매우 큰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부장, 화부장 통해서 치맥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옆에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의 집은 냉장고 세트 냉장고와 냉동고와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업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냉장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자 이어서 첫 번째 방을 살펴볼 건데요 방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아 진짜 널가요? 네 거기다 체감도 정말 우수하고요 침실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죠 네 이 정도면은 붙박이장 놓고 대형 사이즈의 침대를 놓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도 있어요 욕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화닭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과 동일한 무늬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변기 옆에는 반다리 세면되어 있고요 그 위에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장은 슬라이빙 거울장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수납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쪽에 샤워분과 준비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향기 창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아 창문까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완벽한 욕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볼게요 두 번째 방도 면적이 아주 널찍하죠 아 그러세요 방 두 개가 다 커요 오늘의 방 두 개가 정말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방은 보신 것처럼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사함이 정말 두 배 가득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메인룸으로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두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은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고요 거기다가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실입주요금은 4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is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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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